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크렘 공화국의 집정관, 클로티드 크림 쿠키라고 합니다. 강한 힘은, 스디슨 책임이 따르는군. 이래봬도 전투실력이 꽤 좋은 편입니다. 여의를 갖춰라! 정직하게 보답하겠습니다. 어둠을 항상 경계해라! 쿠키들은 대단하군요. 뒤몰아쳐라! 잡았다! 또 시간이 뒤틀려버렸잖아! 후퇴란 없다! 두려워하라! 어둠으로 사라져라! 아직 목쓸지 않았다. 공화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성벽 경비대 위치로! 눈보라치는 북쪽 땅에서 왔다. 안심하고 들이키시자! 기간 불공평합니다, 저! 미안하고, 웃는 방법을 모른다. 천명을 따르라! 피벳기사단의 은빛 영광을 위해! 도망쳐보시죠. 훔쳐본다고 배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전사는 작은 것에 현혹되지 않는... 부직의 영역! 경비대장 흑당맛 쿠키! 훈치기사단에 헌신하겠습니다. 전하를 섬기는 제 마음... 죄반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흠... 전사는 작은 것에 현혹되지 않는 바다 두려워! 내 고향은 추운 북쪽라! 아무나 영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난 후회라는 성의 스스로 같인 왕이었지 복물 쥐었다면 가벼이 휘두르지 마라 죽음으로 사라져라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좀 아니야 난 이런 걸 바라지 않았어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쿠키가 아니야 미안하다 내 잘못이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 쿠키란 킹덤 다크초코 쿠키님 저도 다크초코 쿠키님처럼 쿠키들을 위해 힘쓰는 영웅이 되겠어요 만족스럽고 오랜만에 머리가 맑아졌다 흑백의 균형이 맞아야 강해질 수 있다 이런 힘이 그때도 있었더라면 저주의 힘을 느껴봐라 이걸로는 끝이다 아들을 원망한 적은 없었다 어리석고 죽음으로 사라져라 너를 진심으로 따르는 충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힘을 쥐었다면 가벼이 휘두르지 마라 강한 힘에는 쓰디쓴 책임이 따르는 바 내 모든 걸 망가뜨린 어둠을 이 여우 살수 내게도 후회를 맛보여주지 크램 공화국의 집정관 클로티드 크림 쿠키라고 합니다 공화국의 번영을 위해 봉사하는 게 제 일이죠 우리가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비싱 우리 원로들이 선택한 집정관이니 믿고 맡겨보도록 하죠 정치는 머리로만 할 수 없죠 커스터드 가문은 엄격한 가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화국과 다른 왕국들의 수준 차이는 어마어마... 나는 위대한 바닐라 왕국 출신이래 이곳에도 커스터드 가문의 쿠키가 있다니 희망시의 맛 쿠키라고 합니다 무슨 친구가 생기라니 무슨 일이야? 공화국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 자네를 수호한다면 빛을 가호! 빛은 공평하게 모두를... 어째서 나의 빛이... 안 됩니다 절 믿어주신 쿠키들 덕분에 위대한 영웅들께는 처음 인사드리는 분...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트램 공화국의 집정관 혹시 그 아이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그릴 쿠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명령입니다 이것이 제 명령입니다 이번 정책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구성분 분석은 이미 끝났어 그럼 이 일은 우리끼리의 비밀로 해요 내가 꿈꾸던 세상이 이제 머지않았다 이런 시간에 회의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군요 필요하다면 때를 준비해 줄 수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오이스터마 쿠키님뿐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쿠키들이 많이 있다는... 기다리던 순간이면... 어째서... 인정합니다 새로 개발한 마법 공학 기술을 사용해 볼 기회로군요 공화국에 수준 높은 공학 기술이 있다면... 클로티드 크림 쿠키? 이 상황을 잘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제 명령입니다 재수없다고 합니다 쿠키들을 감동시키는 모든 게 우리 공화국의 것이죠 클로티드 크림 쿠키는 엘리트입니다 영광스러운 빛이 비추는 크램 공화국의 원로들이시오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요? 제 가능성을... 따뜻한 빛이 항상 공화국을 지켜줄 겁니다 전투도 제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전 언제나 승리할 겁니다 크램 공화국의 집전과 그게 제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고향은 추운 북적 스스로 쓴 왕과 한 그 무게를 견디고 나는 지키기 위해 왕이 되었다 내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망설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강력한 척 내 안에 어둠과 싸우겠다 어둠마녀 쿠키를 저지하는 건 크램 공화국이 될 겁니다 공화국 쿠키들은 모두 친절하고 예의받으세요 크램 공화국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공화국의 발전을 위해서 못할 건 없죠 저는 클로티드 크림 쿠키라고 합니다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쿠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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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덤 덤 전사는 작은 것에 현혹되자 안됩니다! 쿠키런! Unreal但 갑자기